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05편 18만 나당연합군 백제를 치다 극본 이상랏 연출 이미희 물기차 갑자기 왜 그래 물이 아니라 핏물이야 도성 앞을 흐르는 그 사비 강물도 핏빛으로 흐르네 의자왕 20년 봄 도성의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 서해 바다에서 조그만 물고기들이 묻히로 나왔는데 백성들이 모두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여름 4월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꼭대기에 모였다 도성의 백성들이 까닭도 없이 놀라 달아나니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쓰러져 죽은 자가 백여 명이나 되고 재물을 잃어버린 자는 셀 수 없이 많았다 5월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왕사와 도양사의 탑에 벼락이 떨어졌으며 또한 백석사 강당에도 벼락이 쳤다 검은 구름이 마치 두 마리의 용처럼 공중에서 동서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듯 하였다 왕응사에서 마치 배의 돛대와 같은 것이 큰 물을 따라 절 문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승려들 모두가 목격하였다 사슴 같은 개 한 마리가 사비야 언덕에 와서 왕궁을 향해 짖더니 잠시 후에 행방이 묘연해졌다 사비도성의 모든 개가 노상에 모여서 짖거나 울어대다가 얼마 후에 흩어졌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의 김연갑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얘기들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사를 기록한 삼국사기 백제 본계에 실려있는 내용들입니다 의자왕 재위 마지막 해였던 서기 660년의 기록인데요 어떻습니까? 앞에서 열거한 그런 괴이한 일들이 실제로 연달아서 일어난다면 도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 모두가 공포에 질릴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백제 폐망의 불길한 징후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삼국사기 특유의 역사 서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백제 폐망을 앞두고 유난스럽게 이런 괴이한 변고들이 줄줄이 일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학교 이도학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런 조짐들이 좀 있었어요 하늘의 조짐이라든지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가서 아 그랬었구나 하거든요 그런데 백제 기후는 굉장히 많아요 고구려는 없단 말입니다 백제 멸망, 백제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어떤 천재지변, 이상한 현상들 그게 바로 민심이 흉흉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꾸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비상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망한다 망한다 하는 그런 거대한 나라의 몰락과 관련해서 이 위정자, 최고 통수권자인 의자왕이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사비도성의 백성들이 정신나간 사람들처럼 거리로 몰려나와서 달려가다가 100명씩이나 사망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느냐 아니냐를 묻는 것은 부질없는 질문이 되겠죠 그 이야기들 속에서 당시 백제 사회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삼국사기 편찬자들은 또 왜 그런 내용의 기사들을 백제 폐망 직전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는지를 탐색해 보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충남역사문화원 강종원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백제의 멸망 요인 이런 것들을 서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의자왕의 황음, 향락생활, 사치생활 이런 것과 함께 또 사회적으로 그것을 알려주는 변고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은 결국 의자왕의 실정을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사료 비판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고 실제 또 설하나 전설에 의하면 어떤 국가적 변고라는 이런 때는 많은 이상징후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현대 과학 문명이 발전한 현대사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어떤 가십의 내용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런 변계들이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역시 삼국사기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였느냐 대골에 귀신이 들어왔다고 했느냐 예, 대왕마마 그래 그 귀신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아렷기 왕송하오나 귀신이 대골에 들어오더니 백제가 망한다고 크게 외치다가 땅속으로 들어가 싸웁니다 그 말이 사실이렸다 예, 대소신료들이 모두 목격하여 싸웁니다 그 귀신이 대골 마당에 땅속으로 들어갔다 어허, 괴이한 일이로구나 너 봐라 당장 사람을 불러 귀신이 들어간 땅을 파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인부들이 귀신이 들어갔다는 지점을 파기 시작했는데 한참 동안 파내려가자 땅속에 거북이 한 마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북이 등에 여덟 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북이 등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했느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어디 읽어보아라 예, 대왕마마 적혀 있는 글자는 이로 싸웁니다 백제 동월윤 신라 여월신 이상이옵니다 가만있자 백제 동월윤이면 우리 백제가 바퀴처럼 둥그런 보름달과 같다는 얘기고 신라 여월신이면 신라는 이제 막 생겨난 초승달과 같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고 신들은 잘 모르게 싸웁니다 무당 어디 있느냐 무당을 데려오너라 예, 대왕마마 부르셨사옵니까 저 글자가 무슨 뜻인지 풀의를 해보도록 하라 백제는 둥근달처럼 큰 나라이고 신라는 초승달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다 그런 뜻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오라 그게 뭐라고 있는 게냐 저 거북이 등에 적힌 글자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질 않느냐 예, 대왕마마 황송하옵니다 우리 백제가 둥근 달 같다고 했는데 둥글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뜻이니 이제 기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신라는 초승달 같다고 했는데 초승달은 아직 덜 찼다는 뜻이니 앞으로 점점 채우게 될 것이다 그, 그런 뜻이옵니다 뭐라! 니놈 말대로라면 우리 백제는 머지않아 망하고 그 땅을 신라가 차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니놈이 그따위의 엉터리로 끝부리를 하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다냐 으아악! 대, 대왕마마! 으아악! 누가 뜻풀이를 제대로 해볼 사람이 없느냐 제가 해보게 싸웁니다 거북이 등에 적힌 이 글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둥근달 같다는 것은 왕성하다는 것이오 초승달 같다는 것은 미약하다는 것이옵니다 생각건대 우리 백제는 왕성해지고 신라는 차츰 쇠약해 간다는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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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맞는 말이다 그게 맞는 말이야 하하하하 백제의 폐망과 신라의 융성이 숙명이고 당위이며 하늘의 뜻임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설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황당한 설화투의 기록이긴 하지만 이도학 교수는 이 설화에 등장하는 짐승이 하필 거북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백제는 그 시작이 부여에서 비록되었기 때문에 부여의 동명왕을 사당에 모시고 시조로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부여의 건국설하에 의하면 동명왕이 엄리대수라는 큰 강가에 이르렀을 때 물속에서 자라들이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주는 바람에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멸망할 때에도 같은 거북이과에 속하는 자라라는 짐승이 그 징후를 알려주는 역할로 동장합니다. 부여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장관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됐다는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서기 660년 3월 당나라 고종이 신라의 청을 받아들여 군사들에게 백제 침공을 명합니다. 지임은 이제 백제국을 칠 것이다. 좌무위 대장군 소정방을 신구도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김인문을 부대총관으로 삼을 것이니 좌효위 장군 유백령과 함께 13만 대구를 출병할 것이니 백제구를 청롤하고 돌아오라. 아울러 신라왕 김춘추를 위도행군 총관으로 삼을 것이니 신라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당군과 합세하여 백제를 치도록 하라. 공제패하여 승전부를 안고 돌아오겠사옵니다. 저 군사들은 모두 함선에 승선하라. 중국 사서에서는 이때 출병한 소정방의 군사가 13만 대군이라고만 돼 있으나 삼국류사에서는 12만 2711명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 군사를 해로로 수송하기 위해서 동원된 함선만도 1900척에 이르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나라는 무슨 계산을 하고서 먼 바닷길을 항해하여 그처럼 많은 군사를 백제로 진격시켜서 신라와 연합하여 전쟁을 하겠다고 나섰을까요? 서울역사박물관 김영관 연구관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수나라, 당나라는 건국 이후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물론 고구려와 당나라가 싸우는 동안에 백제하고 신라가 또 거의 백년에 가깝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백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659년에 신라와 당나라 간의 모종의 밀약이 맺어졌는데 그것이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을 해서 먼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자 하는 겁니다. 그 전략에 따라서 나당군이 움직였는데 어쨌든 소정방이 거느린 군사는 지금의 산동반도에 해당하는 내주에서 출발하여 서해바다로 진격했는데 신라본기는 그 전선의 선단이 늘어선 길이가 천리에 뻗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신라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신라의 태종 무혈왕 김춘추는 군사를 이끌고 지금의 경기도 이천에 해당하는 남천정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6월 중순 당나라 군사가 출정을 했으니 우리 신라에서 영접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태자 범민은 전선 백청을 이끌고 지금 당장 덕물도로 출발하여 당나라 장수 소정방을 맞이하도록 하라! 김춘추는 태자 김범민을 덕물도, 즉 지금의 덕적도로 보내서 소정방을 만나게 합니다. 나 소정방은 우리 당나라 대군을 이끌고 바다를 항해하여 백지의 남쪽 바다에 도착한 다음 신라군과 합세하여 의자왕의 사비 도성을 격파할 것이다. 우리 신라의 대왕마마께서도 지금 당나라 대군이 오는 것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터임으로 대장군이 왔다는 말을 들으면 서둘러 달려올 것입니다. 알겠다. 그대는 신라로 돌아가서 신속하게 병마를 징발하도록 하라. 지금부터 20날 뒤인 7월 10일에 백지의 남쪽 바다에서 양국의 군대가 만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라와 당나라 군이 백지를 침공하기 위하여 합동작전을 척척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백제 조정에서는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 당나라와 고구려의 싸움은 지금 어찌 돼가고 있느냐? 예, 대왕마마. 당태종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고 난 뒤부터는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의 전투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듯하옵니다. 헌데 요즘 들어 당나라와 신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심상치 않다니, 무슨 얘기냐? 신라의 김춘추가 군사를 이끌고 도성을 떠나 멀리 남천정까지 올라갔다 하옵니다. 그렇다면 신라가 당나라를 도와 고구려 정벌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으로 보이옵니다. 더구나 이천을 헤아리는 당나라의 전함들이 내주를 출발하여 서해바다의 동물도에 이르렀다 하옵니다. 음, 필시 당군과 신라군이 합세하여 고구려를 치는 모양이구나. 물론 이 상황은 우리가 임의를 설정하여 드라마로 꾸며본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제사 연구사들 역시 당나라군이 서해 덕적도에 당도했을 때까지도 백제 조성에서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여 백제를 침궁할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더군다나 신라의 김춘추가 군사를 이끌고 경기도 이천지역까지 북상하는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고구려와의 전쟁을 위한 출병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전통문학교 이두학 교수와 공주대학교 양종국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죠. 태종무유랑 김춘추가 이끄는 부대가 북상을 했어요.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상주, 금돌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 이것은 백제 전선에 있는 군대에서는 다 포착을 하고 있었죠. 뜻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라왕이 이끄는 대병역이 북초로 올라가고 있어요. 한강유역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경기도 이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구려하고 일전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거야. 보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안심 뚝 했던 거죠. 우리하고 관계없다. 팔짱을 끼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부대가 덕물도 인천 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소정방 군대가 만났어요. 소정방 13만 군대가 인천 부근에 상륙했을 시점까지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신들이 공격당하리라고 하는 사실을 백제 쪽에서는 몰랐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백제 쪽으로 그러니까 기벌포 금광 쪽으로 군대가 이동을 해오고 신라 군대도 오늘날 경기도 이천 지역까지 올라갔다가 송리산 쪽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황산불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 그런 과정쯤에 가서 백제에서도 그러한 자신들이 공격받았다, 공격받고 있다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백제 입장에서부터는 상당히 기습적인 공격으로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무렵에는 동아시아의 각국이 주변 세력의 정세를 염탐하기 위하여 치열한 첩보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물론 백제 역시 신라 내부에 첩자를 심어두기도 했지만 적어도 이 시기 첩보전에서는 신라가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백제에서 좌평벼슬은 제1관등의 고위직인데 그 좌평 중에 신라의 첩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임자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도학 교수는 소정방 군대가 동물도에 도착했을 때까지 백제 조정에서는 그들이 백제로 진격해올 것이라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바로 그 임자라는 첩자의 연막전술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몰랐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나라의 숙적은 고구려란 말입니다. 또 신라 군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고구려와 남쪽 경계를 공략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하고 관계없다 하면서 경계태세가 아주 느슨해질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백제 조정안에 신라 간첩이 있었죠. 임자라고 하는. 그것도 벼슬이 높아요. 좌평벼슬입니다. 이 사람이 전부 다 백제 조정안에 있는 동태를 김유신에게 일러 바치고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임자 같은 사람이 거짓말로 이건 고구려와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경계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대왕마하마. 신이 듣기에는 당나라의 대규모 선단이 내주를 출발하여 덕물도에 이른 것은 그곳을 전진기지 삼아서 고구려를 치기 위한 것이옵니다. 신라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남천정으로 간 것 역시 고구려와 한판 전등을 치르기 위한 것이옵니다. 우리 백제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될 것이옵니다. 이제 농번기가 다가오니 장병들에게 휴가를 줘서 집으로 돌아가 일손을 보태게 하시옵소서. 신라 첩자 임자가 백제 조정에서 이렇게 연막 작전을 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좌평이라는 높은 직책에 있는 임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신라의 첩자가 되었을까요? 삼국사기 열전편 김유신전에는 신라 간첩 조미군에 대한 얘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조미군은 본시 신라 사람으로서 천산현령으로 있었는데 백제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좌평 임자의 간호, 즉 집안일을 맡아하는 노비로 배정되었다. 조미군은 부지런히 힘써서 임자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바깥 출입도 자유롭게 되었다. 그는 이를 이용하여 신라로 몰래 들어가 김유신에게 백제의 사정을 보고하였다. 김유신이 조미군에게 말했다. 백제의 국사를 좌지우지하는 자가 임자라고 들었다. 기회가 닿으면 그 임자라는 사람을 우리 신라 편으로 끌어들여 백제를 넘어뜨리려고 생각했으나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너는 우리 신라를 위하여 임자에게 내 뜻을 전하도록 하라. 임무를 받은 조미군은 백제로 돌아와 임자에게 말했다. 좌평 나으리. 사실은 소인이 이번에 신라에 다녀왔사옵니다. 김유신 장군이 저를 은밀히 불러 좌평 나으리께 이렇게 전하라 하였사옵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누가 감히 알 수 있겠는가? 만약 백제가 먼저 망한다면 좌평은 우리 신라에 의지하고 신라가 먼저 망하면 내가 백제에 의지하며 어떠하겠는가? 결국 좌평 임자는 김유신이 해외에 넘어가서 백제의 국내 사정을 미주할 고주할 조미군을 통해 신라에 알리는 첩자 노릇을 해왔던 것입니다.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동물도에 머물고 있던 당나라의 소정 반군대가 우리 백제를 향해 진격해오고 있다 하옵니다. 아, 뭐라? 그게 사실이냐? 그라하옵니다. 뿐만 아니라 신라에서도 김유신, 품일 등의 장수가 전병 5만을 거느리고 우리 백제를 향해 출정했다 하옵니다. 이런 낭패가 있나? 고구려 정보에 나선 줄 알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 아니냐? 의자왕이, 나당 연합군이 백제 침공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당군과 신라군이 상당히 근접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깨달은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쨌든 급박한 상황을 전해들은 백제 조정에서는 그 대비책을 놓고 격론이 벌어집니다. 당나라 대군과 신라군이 우리 백제를 협공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 막아야 할 적이 둘인데, 그 대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해보라. 예, 대왕마마. 당나라 군사는 멀리 바다를 건너왔으므로 수전에 익숙치 못한 자는 배를 타고 오느라 지쳐있을 것이옵니다. 그들이 육지에 내려서 기력을 회복하기 전에 급히 치면 뜻대로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신라군사는 큰 나라의 원주만 믿은 나머지 우리를 가벼이 보는 마음이 있을 것이옵니다. 만일 당나라 군사가 우리 백제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본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움에 떨 것이옵니다. 그러니 먼저 당나라 군사와 일전을 벌이는 것이 좋을 것이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좌평 의직의 전략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달술 상영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해보라. 예, 대왕마마. 당나라 군사는 먼 곳에서 왔으므로 속히 싸우려 할 것이오니 그 날카로운 기세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반면에 신라 군사는 우리에게 여러 번 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군세를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옵니다. 지금의 계책으로서는 마땅히 당나라 군사의 길을 막아서 그 군사가 지칠 때까지 기다릴 것이며 먼저 다른 부대에 군사를 보내서 신라 군을 쳐 그 얘기를 꺾은 후에 상황을 보아 합세하여 싸운다면 군사를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달술 상영의 말은 틀렸사옵니다. 좌평 의직은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사옵니다. 시끄럽다. 그만들 하라. 좌평 흥수는 어디 있느냐. 대왕마마. 좌평 흥수는 죄를 짓고 고마미지연의 귀환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어 싸웁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봐라. 지금 당장 고마미지연으로 가서 흥수에게 이 사태를 어찌했으면 좋은지 그 의견을 가지고 오도록 하라. 어허. 무엇하고 있느냐. 빨리 출발하라. 고마미지연이면 지금의 전라남도 장흥 땅입니다. 의자왕의 그 먼 곳에 귀환가 있는 좌평 흥수에게 사람을 보내 의견을 구하고 있으니 백제조정의 내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흥수가 임금에게 올린 의견은 이렇습니다. 당나라 군사는 그 수가 많고 또한 군율이 엄격하고 명백합니다. 하물며 신라와 서로 협공을 펴려고 모의하고 있으니 만약 드넓은 들판에서 대진한다면 우리가 위태로워질 것이옵니다. 백강과 다녀는 우리나라의 요충지이옵니다. 한 사람이 창 한 자루만 잡고 있더라도 만명을 당해낼 수 있사오니 마땅히 날린 군사를 뽑아보내 지키게 하여 당나라 군사는 백강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 군사는 단현을 지나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옵니다. 흥수의 의견은 의자왕에게 바른 소리를 했다가 옥중에서 죽었던 성충의 견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벌포라고도 불리는 백강에서 당군을 막고 치면 혹은 탄현이라고 불리는 육지의 요충지에서 신라 군사를 방어해야 한다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흥수의 조언은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대왕마마 어찌 흥수의 말을 믿으려 하시옵니까? 흥수는 죄를 짓고 귀양살이를 한 지 오래되었으니 대왕마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이고 그가 한 말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닐 것이옵니다. 당나라 군사로 하여금 백강에 들어와서 강의 흐름을 타고 오게 하되 배들이 나란히 타고 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 군사 역시 탄현을 통해서 좁은 길을 내려오게 하되 말을 나란히 타고 오지 못하게 하여 일시의 군사를 놓아서 적군을 친다면 닭장에 든 닭과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될 것이옵니다. 너무 심려 맛이 없어서 흥수의 전술을 두고 백제 조정에서 또 한 차례 갑론 을박이 벌어집니다. 백제의 입장에서는 신라 군이든 당나라 군이든 어느 한쪽을 상대로 하여 물리칠 수 있다면 두 나라가 합동 작전을 펴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겠죠. 강종원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당에서는 백제에 의해서 신라가 평정이 되든 고구려에서 평정이 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다만 당의 입장에서는 세 나라를 모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하에 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제의 입장에서는 신라 군과 당군의 어떤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것만 차단하면 당군은 목숨 걸고 백제와 자기 독자적으로 싸울 그런 명분이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라 군만 무찔러서 이 신라 군을 붕괴시킴으로 해서 당군과의 어떤 연합작전 이것들을 차단하게 되면 결국 당군은 스스로 물러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대왕마마! 당나라 군사가 이미 백강을 지나왔사옵니다. 대왕마마! 신라 군사가 이미 탄현을 지났다옵니다. 그렇다면 큰일이 아니냐? 여봐라! 기병, 보병을 가릴 것 없이 전군의 동원령을 내려 모든 군사를 출동시키도록 하라!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군사가 13만 명에 이르고 거기에 신라 군 5만을 더하면 무려 18만의 군사를 대적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백제에서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요? 전문가들은 당시 백제의 상비군 규모가 4만에서 5만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도학, 강종원 두 사람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볼까요? 백제 군대의 기본 병력이 한 5만은 됩니다. 상비군이 한 5만 정도는 되는데 금강 하구를 딱 막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뚫렸어요. 제대로 방어를 하지 않아가지고 탄현도 못 막았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고 일단 병력 수가 많은 군대에게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정한 일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만 드는 겁니다. 이게 참 궁전, 어전 회의에서 나옵니다만 여기를 막자, 저기를 막자. 우왕좌왕 하다가 실기해가지고 백제가 멸망에 이르고 말았다라고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백제에서 가장 많은 군사를 통한했던 적이 무왕 때라든지 근초왕 때 이런 때 보면 3만에서 4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비군, 항상 준비하고 있는 군사력은 중앙군이 대략 한 4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렇다 본다면 이런 어떤 위급 상황에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라고 한다면 상비군에 또 지방군이 있거든요. 지방군 그에 이렇게 동원하면 아마 상당한 수는 될 겁니다. 다만 그 당시 정치상원으로 봤을 때 지방에 있는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상황은 안 됐던 것 같고요. 18만 명의 나당연합군이 침공할 것이라는 정보를 일찍 입수를 했더라면 전국 각지에 동원령을 내려서 보다 많은 군사를 증발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의자왕은 당나라 대군이 덕적두에 이를 때까지도 설마 그들이 백제를 침공해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4만 혹은 5만여 명의 상비군만으로 전투에 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라군의 백제 침공 루트를 살펴보기로 하죠. 신라의 태종 무혈왕 김춘추가 백제를 속이기 위해서 고구려를 치는 것처럼 군사를 이끌고 멀리 경기도 이천 지방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었죠. 그러나 신라군이 모두 그쪽으로 갔던 것은 아니고 나머지 군사들은 백제를 공격하기 좋은 지점에 진을 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당나라 전선들이 어디쯤 왔다 하였느냐 우리 수군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 예, 이천여 척에 이르는 당나라 선다를 방어하고 있사오나 충과 부적이옵니다. 신라군은 어찌 되었느냐 신라의 김춘추가 금돌성의 본부를 두고 장수 김유신에게 명하여 우리 사비도성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옵니다. 허허, 그들이 도성을 향해 오는 것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다는 말이냐? 대왕마마, 달솔 계백이 오천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로 나아가 진을 치고 있사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계백 장군의 황산벌 전투를 소개해야겠는데 기록에 의하면 계백은 김유신 군대가 오기 전에 미리 황산벌의 사명, 즉 세 군데의 영을 설치해놓고 방어태세를 갖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황산벌이라고 부르는 곳이 어느 지역을 일컫는지 강종원 연구원이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죠. 논산, 연산 지역은 북부에서 남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길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남선이 지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황산벌은 연산에 위치하는데 그 북변으로는 산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산벌 전투의 상황을 약간 보면 계백이 오천결사대를 이끌고 사명을 설치를 하게 되죠. 세 개의 영을 먼저 설치를 합니다. 이게 대개 현재의 황령산성, 황령고개라고 고개가 하나 있는데 상당히 높은 고개입니다. 그 위에 산성이 하나 있고 황령산성, 또 산직리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동리산성. 이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의 오천결사대를 진드지휘했던 계백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삼국사기 열전편을 보면 계백에 관한 얘기가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백은 백제 사람으로 그 벼슬이 달솔에 이르렀다. 의자왕 20년에 당구종은 소정방을 신구도 대총관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와서 신라와 합세하여 백제를 공벌하였다. 이때 계백은 장군이 되어 결사용사 오천 명을 뽑아 거느리고 그들을 막았다. 바로 그 다음 대목이 역사학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숱한 얘깃거리를 제공한 계백 장군이 유명한 일화죠. 나는 백제국의 백성으로서 당나라와 신라의 대군을 맞아 싸우게 되었으니 장차 국가의 존망을 알지 못하겠소. 부인과 아이들이 적들에게 잡혀 노비가 되어 그들에게 욕을 당하는 것은 차라리 쾌히 죽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오. 그래서 전투에 나가기 앞서 사랑은 내 가족을 내 손으로 죽일 것이오. 계백은 가족을 손수 죽였다. 자! 백제의 결사들은 나를 따르라! 계백은 군사를 이끌고 황산의 들에 이르러서 사명을 설치하고 신라 군사들에 맞서 싸웠다. 계백이 전투에 나서기에 앞서서 처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인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조선시대 선비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교적 도리로 볼 때 아무리 자신의 처자식이지만 가족의 목숨을 임의로 거두어버린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공주대 양정국 교수는 백제의 멸망의 진실이라는 저서에서 계백이 처자를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삼국사기 내용 자체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합니다. 결국 삼국사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백제 말기 기록을 상당히 많이 왜곡을 해놓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백 장군에 대한 것도 결국은 왜곡이 그 속에 섞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백제가 멸망할 당시에 계백 장군이 처자식을 죽일 만큼 그렇게 긴박했고 또 계백 장군이 사실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짧은 기록이긴 하지만 계백 장군 그 열전 자체에도 보면 중국 고사를 얘기하면서 월나라인가요? 그 고사를 얘기하면서 월나라의 고사를 인용했다는 대목은 계백이 전투에 임하는 백제 병사들에게 사기를 고치시키기 위해서 행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백제의 결사 용사들은 들으라! 옛날 월나라의 고천은 5천명의 군사로서 도나라의 70만대군을 물질렀다. 오늘 모든 백제의 장병들은 각각 분발하여 승리를 결단함으로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라! 알겠느냐! 자!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자! 이렇듯 계백이 병사들을 향해 전투에서의 승리를 다짐하는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미리 처자식을 죽였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결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자들이 백제는 이미 망하게 돼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곡 기수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양종국 교수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계백의 처와 자식들이 계백이 황산벌 전투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결을 했거나 아니면 나중에 신라군에 붙잡혀 살해당했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렇다면 계백이 백제의 무장으로 발휘한 능력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계백이 5천 결사대를 이끌고 대적한 상대는 5만 대군을 거느린 신라의 김의신이었습니다. 적군이 퇴각하고 있다! 추격하라! 계백이 군사를 이끌고 물밀듯이 쳐들어가니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당해내는 기사여서 신라군은 드디어 퇴각하였다. 계백이 이끄는 백제군은 신라군과 4번 접전하여 4번 다 이겼으나 군사가 졌고 힘이 모자라서 마침내 패전하여 계백은 전사하였다. 김의신이 이끄는 신라의 막강한 5만 대군과 싸워 4번씩이나 승전했다는 것은 대단한 전과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초전에는 4번 싸워서 4번 다 승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비록 계백은 5천 군사밖에 되지 않지만 바로 그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초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전투에 있어서 이 지리적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결국은 김의신도 5만 군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하게 되고 결국 그 과정에서 젊은 화랑들을 내세워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 또 사기를 충전시켜가지고 결국은 5천 군사를 무찌르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신라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그런 전투가 되겠죠. 신라군이 죽기를 각오하고 대항하는 계백의 백제 군사를 결국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관창과 같은 젊은 화랑들의 활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신라사를 탐색할 때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죠. 황산벌 싸움에서 우리 군사가 결국 패했단 말이냐? 네, 대왕마마 탈솔 계백이 끝내 전사를 하였구나 그러면 김유신이 거느린 신라군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 당나라의 소정방군과 합류하기 위해 기벌포로 떠나 싸웁니다. 하하 결국 신라군과 당나라군이 합세해서 우리 도성을 노리게 됐구나 황산벌에서 퇴각한 나머지 군사들을 기벌포로 보내서 적군을 방어하도록 하라 나당연합군과 백제군 최후의 대결전이 벌어진 곳은 지금의 금강하구에는 충청남도 장항에 해당하는 기벌포였습니다. 그런데 황산벌 전투를 힘겹게 치러내고 도착한 신라군과 당나라군 사이에 마찰이 생겼습니다. 김유신 등이 백제군사를 격파하고 당나라의 병영에 이르니 소정방은 김유신이 약속한 기일에 늦었다 하여 신라 독군 김문영을 차명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김유신이 말했다. 소정방 대상군은 황산벌에 싸우며 어떠했는지를 보지도 못했으면서 어찌하여 단지 늦은 것만을 죄로 삼으려 하는가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 신라군은 당나라군과 먼저 결전을 한 다음에 백제를 격파할 것이다. 그러자 소정방은 김문영의 죄를 묻지 않고 풀어주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계의 이 내용만 보더라도 김유신이 황산벌에서 계백의 군사들을 맞아 얼마나 힘겨운 전투를 치러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겠죠. 나당연합군은 의자왕이 웅거하고 있는 사비도성을 공격하기 위해 지금의 부여읍에 해당하는 소불이 들판에 집결합니다. 그런데 신라군이 백제에 대한 사무친 원안으로 전의에 불타 있었던 반면에 당나라의 소정방은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삼국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당연합군이 의자왕의 도성을 포위하려고 소불이 들판에 집결하였는데 소정방이 자꾸 머뭇거리며 전진하려 하지 않자 김유신은 그를 달래여 양군이 네 군데로 나누어 나란히 쳐들어갔다. 지금 나당연합군이 어디만큼 오고 있느냐 대왕마마 우리 백제군사가 웅진의 어귀를 막아 강가에 진을 치고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으나 소정방 군사가 웅진강의 왼쪽 강가로 나아간 뒤 산으로 올라가 진을 치는 바람에 힘든 싸움이 되고 있사옵니다. 군사들을 모두 동원하여 막으라 하지 않았느냐 당나라 군사가 조수를 이용하여 많은 배들이 서로 잇따라 나아가면서 북을 치고 고함을 찌르는데 그 수가 워낙 많아서 우리 백제군사가 대적하기 어렵사옵니다. 대왕마마 소정방 군대가 사비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있는 군사를 모두 동원하여 막았으나 만명이 넘는 우리 군사가 목숨을 잃었사옵니다. 이제 곧 성이 포위될 것이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의자왕은 이렇게 탄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충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성충의 말을 귀하게 여겨 그대로 시행했어야 했는데 이 지경에 와선 이웃진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서기 660년 7월 12일 삼국사기 백제본계는 없는 내용이 신라본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유신 등이 군사를 몰고 사면으로 쳐들어가니 백제왕자는 상좌평으로 하여금 많은 음식을 갖추어 보내왔으나 소정방은 이를 거절하여 물리쳤고 또 의자왕의 서자 궁은 좌평 6명과 더불어 나와서 죄를 빌었으나 이를 또한 물리쳤다. 그리고 7월 13일 대왕마마 이곳 사비두성은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더 이상 지탱이 낼 게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내 생각도 그러하다. 야음을 틈타 웅진성으로 피신해야겠으니 대자는 앞장서도록 하라. 예, 아바마마. 저, 어서 어가에 오를 수 없어서. 이냐! 이냐! 7월 13일 밤 의자왕은 결국 사비성을 빠져나가 웅진성으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의자왕이 웅진성으로 옮겨간 것을 신라본기는 물론 백제본기에서도 의자왕이 태자, 효와, 좌우신화들과 함께 야밤에 웅진으로 도주하였다라고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사비두성을 빠져나가 버리자 남아있던 왕족들 간에 한바탕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대왕마마와 태자, 효가 즉근 신뢰들과 백성들을 버리고 도성을 빠져나가 버렸다. 그러나 비상한 때를 맞이하여 한시라도 왕위를 비워둘 수 없으니 지금부터는 내가 백제국왕으로서 국사를 지휘할 것이다. 이렇게 왕을 차처하고 나선 사람은 의자왕의 둘째 아들 부여태였습니다. 사비도성에서는 당나라 신라군하고 마태치하는 상황이 바라졌는데 그때 항복을 하는 분위기가 지배하게 되자 의자왕의 둘째 아들인 부여태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왕이 직권 정지 처분이 되는 거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왕도 아니야, 이 사람은. 내 아비이긴 하지만 내가 이 국권을 수호하면서 사직을 지키겠다 하면서 싸우겠다는 거죠. 항전 의지를 불태우면서 그런데 이도학 교수의 얘기와는 달리 서울역사박물관 김연관 연구관과 양종국 교수는 의자왕이 웅진으로 간 것은 사비성보다는 방어하기에 용이한 웅진성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나당연합군에 맞서서 보다 효율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 옮겨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의자왕이 부소산성, 사비 도성을 버리고 웅진성으로 피난을 간 것은 당나라군에게 대항을 하려고 피난을 갔던 겁니다. 웅진성은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의 도읍지였던 지금 서울에 한성을 공격했을 때도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고 그리고 60여 년간 백제 수도로서 기능을 하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사비시대에도 역시 백제의 부도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곳이고 방어에 유리하고 공격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형을 갖춘 곳입니다. 지금의 공주의 공산성이 웅진성이라고 보는데요. 의자왕이 겁을 먹고 도망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당시 방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것이 백제가 택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백제의 왕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연로한 의자왕이 보다 안전한 웅진성으로 방어기지를 옮긴 것이라는 얘기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술 김남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05편 18만 나당연합군 백제를 치다 이상라 극본 김연갑 진행 이미희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제105편 18만 나당연합군 백제는 제105편 18만 나당연합군 백제는 여수와 감상자 Panama 19만 나당연합군 백제는 백제왕의 기대ologist 백제는 hat 대가 지정한 흔술을 포함하고 BERTA 지makers